자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전문가 김선철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어제도 나름 선방을 했던 코스피 지수였는데 바이든 효과로 인해서 오늘 상상이 좀 많이 올랐죠. 3,1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2월달 이후에 오랜만에 3,100선을 회복을 하면서 지금 외국인들의 다시 한번 순매수가 유입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상승폭을 좀 올렸는데 오늘도 금요일이라 안도의 한숨을 보내면서 오늘도 저도 대전에서 올라오면서 가볍게 벚꽃축제를 가보고 싶어서 가볍게 옷도 입고 나왔으니까 시청자분들 조금 이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악재와 호불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지수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어제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큰 상승장을 보이는데 또 이 시간까지도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고점대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계속해서 국채 선물지수에 따른 금리 이런 인상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은 인지를 하시면서 다음 주에도 대응 전략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방송을 또 이렇게 피디님께서 또 주말에도 제 방송을 계속 보내주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 노란 톡방에 오셔가지고 미처 일광부터 보지 못했던 또 시청자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새로운 학습법과 지난 시간에 이었던 몇 가지 복습 방법을 통해서 차트 분석 그리고 종목 찾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도 강의 맛있게 한번 준비했으니까 꼭 본방도 치지 마시고 11시 오늘부터 지금 1시간 동안 저랑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투자생활 제가 오늘 준비해온 강의는요. 차트 분석입니다. 차트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하고는 좀 특이죠. 재무구조는 손익계산서와 함께 더불어 기업의 전반적인 장사를 잘했냐 못했냐를 나타내는 지표고 차트 분석이라는 것은 나름 또 그 그림 속에 있는 어떤 시뮬레이션 미래 주가 예측을 하는 차트 분석입니다. 자 이동평균선 제가 처음에 일강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선반영이 되는 선행성이 아닙니다. 항상 후행성이죠. 왜? 캔들 주가가 이 평선을 같이 함께 움직이고 동반이 되기 때문에 항상 후행성이라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거래 단위로 움직이는 산출적인 표시법입니다. 이 거래 단위라는 것은 자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 동안 움직인 거래 단위를 우리가 5일 이동평균선으로 하죠. 그러면 20일은 뭐가 될까요? 토요일 일요일을 뺀 나머지 20일 동안의 산출치를 나타낸 게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래 단위로 움직이는 산출적인 표시법 이력에서 이동평균선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주가의 흐름 캔들의 움직임이죠. 오늘 천원 했던 주가가 내일 900원 할 수도 있고 또 1500원 할 수 있는데 이런 주가의 흐름으로 이동평균선의 중심선 가격선입니다. 가격선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후행성 지표지만 주가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형성이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메모해 주십시오.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는 1봉을 꼭 먼저 보십시오. 하루 데이터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 주봉 일주일간 그리고 한 달 그리고 분봉 틱차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켈퍼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봉과 틱차트를 꼭 유용하게 쓰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물을 거래할 때 틱차트는 60틱과 120틱을 놓고요. 분봉을 놓을 때는 저는 1분봉과 3분봉 10분봉 30분봉 데이터를 다 놓고 모니터를 총 6개 8대를 놓고 해외 선물을 하나를 합니다. 1봉은 저항과 지지를 찾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주봉이라는 것은 일주일 단위로 움직였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장중 저점과 바로 고점을 만들 수 있는 주봉이고요. 월봉도 마찬가지로 4주차 동안에 고점과 저점을 형성을 하는 월봉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봉이 오늘 예를 들을 때 1,000원을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종가 마감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봉을 보시고 이 1,000원이 언제 일단은 요일을 찾으시고요. 매덜 월별로 끊으셔야죠. 그것이 바로 월봉이고 주봉은 몇 주 동안에 형성이 됐던 포지션 즉 가격대의 형성 중심선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 이동평균선을 놓고 1봉과 주봉 월봉 분봉을 놓고 봤을 때는 가격 형성의 데이터를 우리는 시청자분들도 쉽게 발빠르게 찾을 수 있는 차트 기본적인 게 바로 이동평균선에서 캔들을 찾았을 때 주가의 흐름을 찾았을 때 1봉 주봉 월봉 분봉을 할 수 있습니다. 작전 영화에서도 보면 1봉 주봉 월봉을 보고 고 박영하 씨는 작전주를 찾는다고 제가 1강 때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 무서운 아저씨가 자고 있는 그 부하 직원 동생한테 1봉 주봉 월봉이 설명을 해봐 그랬더니 삼형제냐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작전 영화에서 나오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작전 영화를 보면 진짜요 이 90%가 거의 논픽션으로 만들어지는 실시간이라는 거 꼭 한번 영화 한번 보시면서 1봉 주봉 월봉을 왜 고 박영하 씨가 찾아서 급등주 작전주를 찾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기업 실적이 나옵니다. 이동평균선 후 후행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특히 요즘 최근에 분기 실적 감사 보고서가 다 나왔습니다. 그걸 나오기 전에 기업 실적을 선반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선반영을 하다 보면 이동평균선이 후행성이지만 먼저 쫓아갈 때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분기 12월 결산 보고를 하는 기업들에 한해서 1월부터 3월 동안 1분기 동안 장사를 했던 게 보통 4월 이내에 기업 실적 보고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기업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고 양호하다 나쁘다 판단을 했을 때 바로 기업 실적의 선반영을 우리는 먼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김설철 전문가가 이동평균선은 후행성이라고 했는데 왜 기업 실적이 나오기도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대형주들을 놓고 봤을 때는 기업 실적과 더불어서 항상 선반영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기적 중기적 경제지표 분석표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그림에서 설명을 바로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1강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5일선은 1주일 동안 어떠한 이 회사의 흐름 즉 이 시장에 예를 들어 기아차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래 매매를 하는데 단기적인 주가 동향을 파악해서 20일도 볼 수 있겠지만 5일 이동 거래 평균선을 보고 뭘 파악을 해야 된다? 방금 말씀드린 저항과 지지를 찾아서 나는 기아차를 8만원에 살 거야 나는 기아차를 8만7천원에 매도를 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바로 뭘 봐요? 일봉차트를 놓고 볼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는 5일 이동평균선을 봐야겠죠. 그런데 20일 이동평균선이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강 때 단기적으로 스윙을 하시는 분들 그 사이에 5일선과 사실 21선 사이에는 11선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게 바로 2주차 어떤 데이터 분석인데 미국의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들은요 거래를 할 때 13일선을 놓고 써요. 그런데 저도 왜 13일선을 놓고 쓰는지 모르는데 한번 놓고 써봤어요. 그냥 그들이 쓰길래 그래서 써보니까 뭔가 이제 좀 알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그런데 이제 저는 단타 매매를 해외선물로 하기 때문에 13일 13일선을 저는 1분봉하고 3분봉 데이터에다가 놓고 볼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5일선과 21선 사이에 11선을 한번 놓고 11선까지도 지지와 저항을 만드시면서 가격 지표를 찾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항상 가격대의 흐름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5일선이 기준선이 무조건 돼야 된다. 어디에 가격 지표 지금 예를 들었을 때 여기서 5일선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5일선 밑으로 하락을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은 관심 종목에 놓기 보되 지금은 관심으로 일단 벗어나 놓자. 그리고 5일선이 5일선 후에 캔들이 안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그널 표시가 나오면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자라고 저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이동평균선을 보면요. 3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주가의 동향을 파악을 하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기 실적 1분기 2분기 실적까지 61 그리고 3분기 까지도 다 포함 시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제지표 경제학에도 61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61이동평균선은 경제지표에 가장 유용하게 쓴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61선 데이터를 꼭 보셔야 됩니다. 121이동평균선은 장기투자 예를 들었을 때 3200포인트가 무너지고 최근에 30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놓고 2980 2960 밑골에 찍으면서 겨우겨우 3000포인트를 지지를 받쳐놓고 회복을 했던 기간들이 지난주 시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자금을 여유자금을 기아차 삼성차 대형주에다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바로 적금식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나는 삼성전자를 1년만 볼래 기아차 현대차를 2, 3년 동안 볼래 더 잘 가겠지 라고 저에게도 상담을 하셨던 몇몇 분의 시청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셨을 때는 121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을 놓고 봤을 때는 장기투자죠. 장기투자를 놓고 봤을 때 이분들은 적금식으로 오늘 얼마 오늘 10만원 오늘 5만원 그러다 보니까 대형은행에 금리가 낮다 보니 계속해서 부동산 자금도 국내 주식장으로 유입되는 건 지금도 사실이잖아요. 국내 금리 인하됐기 때문에 천만 원 적금 넣어봤자 진짜 이자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그 금액 가지고도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60일과 200일 선을 놓고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신규 주식시장에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실 때는 이해력이 약간 좀 부족하고 떨어지시더라도 60일 121 200일 선은 꼭 삼각구도로 놓고 보셨을 때 중장기 포지션에서는 가장 유용하고 유익한 데이터가 바로 이동평균 선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에서 밑에로는 3000포인트 우에로는 3200포인트가 저항을 지금 잡고 있는 시점에 불안해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는 제가 권유를 해드리는 이동평균선은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한 달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꼭 살피십시오. 그러면 바로 월봉이 나오겠죠. 월봉은 이 차트가 지금 단순하게 일봉 데이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월봉 데이터라고 봤을 때는 매 월마다 캔들이 하나씩 움직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20일 이동평균선에서는 일봉 기준이지만 월봉으로 놓고 볼 때도 20일 이동평균선을 꼭 놓고 설정 데이터를 그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기적인 주가의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20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시청자분들께는 유익한 데이터가 나올 테고요.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죽어도 단타 스캘퍼를 할래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5일 이동평균선을 놓기 전에는 3분 이동평균선을 놓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1분봉과 1분봉과 3분봉을 놓고 초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우선 3일선 5일선 11선 11선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동평균선을 지금 놓고 잠시 설명을 할 때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최근에 우리 기술투자 제 노란톡방에 상담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못 했기 때문에 매수를 못 했기 때문에 올라가니 가는 말에 또 올라 타려고 했던 시청자분들 엄청나게 많으시죠? 제가 아는 지인분한테 이날 상한가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날 상한가가 딱 가니까 550만 주가량의 상한가 9600 그날 30원이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쯤 됐을 거예요. 가기 때가 550만 주의 사자 물량이 대거 9630원에 잡혀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아마 3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3시 한 반 정도가 채 안 돼서 보니까 550만 주에 있던 게 한 350만 주 200만 주가 서로 교환이 됐어요. 상한가에서 누군가는 사자 물량을 9630원에 200만 주에 나도 포함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은봉을 주면서 윗꼬리 살짝 찍고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데이터를 놓고 분봉을 놓고 봤을 때 탈출하는 방법 이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분봉 차트를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시면 돼요. 상한가가 9630원에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침에 시초가에 만 150원을 찍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5일 이동평균선이 이 대신증권 차트에서는 제가 검정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검정색이 쭉 빠집니다. 이게 제가 수요일날 원고로 쓴 거예요. 수요일날 원고로 썼는데 아마 목요일하고 금요일도 이 가격대에 이상이 오르면서 투자 경고 지정 종목으로 우리 교수의 투자가 나왔는데 아침에 시초가에 이렇게 떨어질지 모르고 9630원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상한가 가겠지 그거는 본인의 발음이에요. 가겠지라고 해서 저는 이거 아시는 지인분한테 무조건 시초가에 던지십시오 던지십시오라고 했어요. 왜 갈 수 있겠죠. 상한가가 들어가는 종목은요. 자정거래를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물량을 딱 박아놔요. 대기물량을 딱 박아놓습니다. 최근에 제가 관심있게 봐주십시오라고 했던 제 노란톡방에 와서 상한가 두 번 세 번 나왔던 종목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 상한가가 그 다음날 풀렸어요. 다 제가 그래서 상한가에 일부 정리를 하시고 아침에 시초가에는 무조건 던지십시오. 왜? 힘이 약한 거죠. 이 주식시장에서 점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히 상한가를 29.7 뭐 한 30% 가정을 했을 때 30% 이상이 딱 오르고 갭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요. 점상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여기서 쭉 주가가 막 흔들다가 상한가 가도 이거는 점상이 의미가 없어요. 물량을 서로 자전거리를 하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온 9,630원 구간을 매수를 제가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못 했어요. 제가 늘 강의하는 5인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했습니다. 9,300원 까지 왔으면 주당 마이너스 330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동평균선과 분봉의 관계는 즉 그 다음날 상한가 욕심이 나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5일선의 흐름을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봉도 마찬가지 일봉 주봉도 마찬가지 특히 분봉에서 단타 나는 스크래퍼를 치고 그냥 짧게 2,3% 수익이라도 먹고 나올 거야 하시는 시청자분들은요. 보셔야 됩니다. 5일선 우에서 살짝 나왔지만 신초가에서 밀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윗골이 나왔잖아요. 양봉도 아니 은봉이 누군가는 여기서 팔고 나왔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시청자분들도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한테 상담을 하신 시청자분들은 이미 주당 330원씩 이 차트 안에서 그림만 보신다면 930원 저점만 놓고 보신다고 하면 마이너스 330원 주당 손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500만원 투자하든 천만원 투자하든 곱하게 하십시오. 그럼 몇 프로의 하루에 손실이 나왔을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분할 매수 그리고 어느 정도 저항대를 뚫었으면 그 부분에서 익절을 몇 프로 정도 하시라는 이유가 바로 저항대를 돌파를 했더라도 그 다음날 한번 쉬고 가자 해서 늘림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익절은 반드시 30%에서 50% 정도는 하고 가시자. 이거는 저만의 매매 철학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직 나는 주린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 전문가의 패턴 그리고 나한테 맞는 성향의 철학적인 투자 철학을 찾으셔가지고 이 평성과 분봉을 한번 데이터를 잘 한번 놓고 보셔야 될게 바로 오일선이 꺾였을 때 양복 나오는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오릭이 놀랐어요. 어제 오늘 그래서 이틀 동안 가슴이 또 새가슴대면서 주저앉았던 이틀간의 악몽에서 겨우 빠져나온 게 어제였고 오늘 투자 지장 종목으로 하면서 제가 종가 마감은 한 9,700원대 마감을 했지만 이렇게 저는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차트의 원리를 보시면 잘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1봉 수요일날 마감을 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 마감을 못 하고 그 자리가 양봉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은봉의 모습이 무조건 바닷건 차트를 찾지 못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런 갭자리 구간까지도 저항을 돌파를 못 했을 경우에 너무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아시는 지은 분들은 4천원대에 매수를 하셔서 견디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신규 우리 기술 투자가 비트코인 테마 관련주로 인해서 계속해서 연일 오른 거는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이 동사 말고 또 비트코인 테마가 또 하나 있죠. 그런데 그 종목과 우리 기술 투자는 최근에 근 한 달 동안 뒤치드락 뒤치드락 계속해서 먼저 앞선이 움직였어요. 우기투가 우기투가 먼저 가는 날은 위지트가 좀 쉬고 이 동목이 쉴 때는 또 우기투가 먼저 갔었거든요.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저도 해외 선물을 하다 보면 초단타 스캘퍼 매매를 좀 하는 입장인데 제가 예전에 싱크풀 한 2007년도에 첫 전문가 생활을 증권사 그만두고 전문가 생활을 할 때는 대전 스캘퍼라는 필명을 가지고 저도 초단타 매매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일봉을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언제 어느 순간에 쭉 뺄지 모르니까 저도 야 이게 상한가 갈 것 같아서 매수했다고 치면 견디질 못할 것 같아요. 견디질을 하루에 장 중간에 마이너스 600원 7,800원이 그냥 쑥 빠져버리는데 이거 누가 참겠냐고요. 누가 못 참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는 양복이 나오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익절은 어느 정도 해놓고 움직이자. 그래서 20일 이동 평균선이 5일선이 꺾이는 자리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은봉이 발생이 되어있습니다. 역별 상태입니다. 5일선이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점차 증가를 합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기술적 분석에 의한 차트에서는 완전한 FM입니다. 이거는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나와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떤 전문가 분들도 다 똑같이 말씀을 하는 패턴인데 여기서 또 가장 하나 21선을 돌파했던 5일선은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N자 파동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N자 파동이 사실은 한 번 정도 저는 눌림목을 주고 쉬어갈 줄 알았어요. 쉬어갈 줄 알고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이 회사를 핸들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가지고 차트를 잠깐 접어놨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갈 줄 몰랐어요. 만약에 저는 돌파를 한다고 하면 12,500원 정도 까지는 사실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투자 지정 종목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기투가 힘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이틀 동안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윗꼬리가 나오는 이런 은봉자리 구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잘 한번 보셔야 된다는 제가 오늘은 이 차트에 지지선 저항선 목표주가 설정도 지금 다 안 해놨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학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오늘은 그냥 이 그림을 차트를 이렇게 열어놨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모습의 우기투가 아닌 이런 비슷한 형태의 종목군들이 나오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해주시고요. 항상 이동평균선의 강조를 제가 하는 이유들은 이런 밀집지역과 역별구간과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의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을 바로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약 한 20분 정도 남은 시간은요. 차트 하나를 딱 놓고 다시 한번 복습 방법으로 종목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평생 후회를 하실 겁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제가 오스코텍을 강력하게 노란톡방에다가 관심주로 보시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이 잘나가던 이 제약회사가 20년 20년 12월 중순 말일쯤에 이 차트에서만 이에요. 이 차트에서만 7만 1,500원의 고점을 찍고 왜 3만 거의 한 4천원대죠? 왜 이렇게까지 빠졌을까? 3만 5천원 아래로 빠졌을까? 아무런 회사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감사보고서도 봐도 실적도 나쁜 회사도 아니고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주가가 항상 오르는 차트는요. 갭하락이 생길 수도 있고 갭상승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갭 자리가 생기면 이 구간은 언젠가는 메꿀 수는 있겠지만 이 언젠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이 갭자리 구간은 항상 급하게 올라가는 구간 또는 급하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메꾼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암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또 하나 이 차트에서만 보신다고 하면 여기까지예요. 7만 1,500원 까지를 찍고 여기까지 스톱이 갭자리가 하락한 구간까지는 차트가 없다고 가정을 하시자고요. 여기까지는 보지 마십시오. 쭉 주가가 잘 갑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오일선이 깨집니다. 은봉이 발생되면서 흑산병이 발생이 되고 계속해서 연일 역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장대 양봉이 생기는 구간에 골든크루스가 발생이 되면서 캔들의 저점과 윗고리의 고점을 형성한 N자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간까지도 사실은 눌림목까지 한다고 하면 똑같은 N자 파동이 연일 상승추세가 계속 발생이 됐죠. 그런데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니 또 오일선이 꺾입니다. 이 방금 우기투 같은 윗고리의 장대 은봉이 발생이 되는 거겠죠. 누군가는 심지어 여기서만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수익구조입니다. 역으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반토막이 났겠죠. 반토막 이상도 났을 겁니다. 저점 밑고리까지 관리를 안 했더라면 60% 이상의 손실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골든크로스를 딱 찾았을 때 어느 정도 쭉 올라갑니다. 예를 들었을 때 5만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어느 정도 견뎠때라면 오셨을 거예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손절가를 정해놓지 못하신 주린이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면 견디셨더라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익구조가 왔죠. 더 갈까 더 갈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정도 선에서 그래도 주당 8천원에서 한 12천원 정도는 수익이 나온 상태에서는 매도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의뢰 짐작을 합니다. 눌림봉이 생기고 이제는 이쪽 차트를 보질 마시고요. 이쪽 차트만 가지고 보시자고요. 5일 2평선에 또 정확히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1강부터 12강까지 모델 하연아님 모시고 주린이의 투자생활을 할 때부터도 계속 5일선을 강조했었습니다. 제가 4개월 동안 방송을 할 때 계속 5일선과 캔들만 보셔도 우리 주린이님들은 투자시에 절대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거 왜 욕심이죠. 더 갈 줄 알고 샀습니다. 정고점 돌파할 줄 알고 결국에는 개파락이 발생이 되면서 역배열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지금부터가 이 차트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분들과 저하고 숙제를 풀어가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주가가 좀 하락하다 보니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지지선이 됩니다. 지지선이 되는데 그 지지선을 깨니 깨고 이 3만 4천 원대의 가격대까지 오니 바로 바로 앞전에서는 이 구간이 3만 7천 원 3만 8천 원 구간이 지지선이 됐는데 3만 4천 원까지 찍다 보니 바로 이 자리가 이제는 지지가 저항이 바뀌었네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스튜디오 안에서 저는 지지와 저항 이거를 굉장히 누누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이 본 방송을 보시고도 지지와 저항을 아직까지 못 찾는다고 하시면요. 계속 복습 반복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가격대의 1차 붕괴가 되는 시점을 지지선으로 놓고 여기까지 왔을 때 이평선이 도열을 할 것 같아서 밀렸다고 가정을 치자고요. 어? 지지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1차 피봇 저하 지지선이 깨졌어요. 딱 오다 보니 또 2차 지지선까지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서 정말 어제 돼지꿈을 꾸신 분들이 로또를 못 샀는데 딱 보니까 오스케팅을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이런 패턴의 유형의 종목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우연하게 샀어요. 매수를 했는데 딱 놓고 보니 김선철 전문가가 역배열 상태에서 나란히 가격대가 36,000원 35,000원 매집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 종목 제가 딱딱딱 4만 1,400원 무조건 돌파해야 됩니다 했는데 4만 1,400원 1도 하나 틀리고 딱 정확히 찍었습니다. 그 자리가 왜 그 자리냐면 지지선이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됐어요?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3만 8,000원 3만 9,000원대를 무조건 돌파를 해야 되는 구간이 바로 앞서 설명드린 61 이 평선이 이 가격대에 저항대에 딱 부딪히다는 얘기죠. 이 구간이 바로 4만원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4만 1,400원대를 왜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차트는 잘 안 보이는데 61 구간을 어느 정도 돌파를 하잖아요. 이런 캔들들이 나온 구간이 있어요. 가격대를 정확히 내려 꽂으려고 했던 큰 하락장을 주려고 했던 이런 은봉자들의 첫 시가 첫 시가예요. 은봉이죠. 시가 이런 구간이 바로 4만 1,400원대에서 4만 1,500원 구간이 이 평선과 캔들과 나란히 배열이 돼서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4만 1,400원까지는 지켜봅시다 해서 아마 저랑 제 그냥 이 방송을 보고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시려고 했던 노란폭 톡박이 들어왔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이 종목 가지고 최근에 한 2, 3일 동안 코스피가 먼저 움직였던 구간보다는 이 구간에서 수익구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갈 수는 있겠지만 가는 말은 항상 조금씩은 물도 마시고 식사도 해야 돼서 조금 쉬는 구간이 있다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60일 2평을 가지고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중기로 가야 될지 그리고 121선을 돌파하면 장기 투자로 가야 될지 이 구간까지는 우리가 한번 포지션은 우리 시청자들의 몫이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철학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동사가 계속해서 저는 저항대를 뚫을 걸로 한 표를 던집니다. 왜? 이미 이 구간에서 반을 잘랐던 이 구간에서는 상승 패턴이었는데 여기서는 하락 패턴이었어요. 크게 보면 이런 패턴인데 지지까지도 완전히 붕괴됐다가 그 지지선이 저항선을 형성이 되면서 되돌린 구간의 역배율적인 역발상적인 투자 벽측으로 좀 본다고 하면 60일의 저항을 어제 오늘 3일 전부터 계속 톡톡톡 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세 외국인들의 유입세도 최근에 이번 주에 볼 수 있었던 이 종목인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차트를 보실 때 큰 그림을 보십시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시작할 때 장중의 고점과 장중의 저점을 확인하십시오. 그게 바로 일봉이든 월봉이든 주봉이든 분봉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가격의 최고점과 가격의 최저점을 찾으시고요. 이 가격과 이 가격의 중심 가격대를 찾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저하고 해야 될 숙제예요. 가격 중심선을 찾으십시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떤 대응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차트를 놓고 이런 유형의 패턴이 나왔을 때 고점과 저점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가격 지표를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점과 고점을 일봉 월봉 주봉 분봉에서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격의 중심 가격대가 약한 5만원대 4만8천원에서 5만원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목표주가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자 그러면 장기 이동평균선인 121선 금방까지 올라옵니다. 자 2평선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후행성입니다. 캔들은 주가는 이동평균선을 같이 끌고 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고 1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 주가는 나란히 올라갑니다. 주가가 움직여야 2평선이 가죠. 2평선 혼자는 절대 나 홀로 움직이질 못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항상 되돌린 구간의 패턴이 있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즉 뭐냐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당겨줘야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쭉 움직이고 자세히 살펴보시면 5일 이동평균선의 움직임 흐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후행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음봉이 발생이 될 때 바로 5일선은 금방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날까지의 주가 즉 캔들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그 다음날 이평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예를 들었을 때 서울에 계신 우리 JP 주식주께서 7만 1,500원에 매수를 잘못 들어갔어요. 매수를 그러면 그분은 5일선이 제 강의를 잘 보시기 때문에 5일선이 꺾이는 자리에서 뭘 하고 나오세요? 손절까지도 하고 나오시고 이 정도의 갭 정도의 손실 금액을 빨리빨리 다른 종목에서 찾거나 또는 이 종목을 무조건 나는 했어야 에 대하면 일단은 관심용에서 벗어나도 쭉 빠지다 보니 패턴이 이제는 우상형 패턴이 나왔을 때 여기서 수익구조가 여기서 바로 충분히 손실금을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갈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정말 줄인입니다. 저는 정말 줄인입니다.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거를 코스피 지수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면 3,200선을 찍었습니다. 3,200선을 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연일 하락을 합니다. 글로벌 증시에 악재도 있었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선물을 해치를 하고 환율은 오릅니다. 유가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 서민들은 점점 궁핍해주고 살 수가 없죠. 그러다 결국에는 2,500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가정하에 본다고 하면 이럴 때 오히려 대형주들의 박앤세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셨던 투자자분들은 입성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해치 하향 투자를 주가가 빠질 거야 라고 해서 매도 포지션으로 가시는 선물 투자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 하나만 놓고 보신다고 하면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차트법이 나올 거예요. 진짜 시청자분들 제가 요즘 연애를 한다고 했는데 항상 그래요. 우리 애인은 왜 오빠는 나한테 차트를 안 가르쳐줘. 최근에 제가 차트 책을 하나 주문을 했는데 그 책이 정말 좋은 책인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한 한 달 거의 가까이 돼가지고 겨우겨우 주문을 해서 이제 할 건데 이 주린이진들의 첫 번째 이 습관이 뭐냐면 급등주를 좋아하십니다. 급등주를 급등주를 좋아하셔가지고요 이런 급등주를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바보가 되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꼭 가셔야 된다고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바닷건 차트와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방금 이런 이평선이 어느 정도 됐든 우상향을 할 건지 우하향을 할 건지 어떤 기준선 판단을 놓고 매매기법을 찾으라고 저는 4개월 동안 이 자리에서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간다고 하면 이 차트하라반 놓고 봤을 때 매수 포인트는 잘 나오겠죠. 그렇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매수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매수가 있겠죠. 사실은 가다 보면 여기서도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 정고점 여기 구간에서 정고점을 양봉이 뚫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실릴 수 있어서 저 같아도 매수 포인트는 한 번 들어갈 겁니다. 단 분할로 분할 매수를 하시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나오면 이런 윗고리들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자. 특히 밑고리 양봉을 은봉을 주고도 밑고리는 결국엔 하방을 내려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지지로 우리가 놓고 지켜보자는 항상 제가 강조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즈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골든크로스 한 번 그리고 결국에는 갭자리 구간까지는 만들었지만 이 동사의 재무구조 그리고 차트 수급을 오늘 주말 저녁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왜 제가 이 오스케코텍 차트를 놓고 계속해서 이 강조를 하냐면 역배열 차트예요. 제가 좋아하는 역배열 차이 되기 때문에 정말 나름 쭉 빠졌어요. 이거 우리 지금 평균 단가가 그날 딱 봤을 때 3만 6천 5백원에서 한 8백원 사이 근데 지금 4만 원대까지도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요즘 시작에서 이런 역배열 차트에서 최근에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왔던 이런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방긋 웃음을 벚꽃처럼 지을 수 있으셨을 거예요. 매스 포인트와 매더 포인트는 뭘로 찾자? 이동평균선 뭐? 5일 이평선으로 찾되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주가의 캔들 캔들이 이동평균선 안에 나란히 쭉 있을 때 입성을 하십시오. 뭐라고? 분할 매수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그럼 매도를 어떻게 할까요? 근데 매수를 했는데 제가 매도 시점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 목표 주가가 서로 틀려요. 그리고 500만 원 투자하신 분이 계시고 5천만 원 투자하신 분이 되기 때문에 그 또 퍼센트 퍼센트의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서로 투자금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윗고리가 나오는 은봉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은봉이 오일선에 이탈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보시란 말이에요. 지난 이제 앞으로 4개월 동안 했던 학습법이 오늘 이 그림 하나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지지선도 말씀드렸고요. 저항선도 말씀드렸고 갭 오일 그 다음에 총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부터는 해외 선물 나타 선물 차트와 국내 선물 차트를 놓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직접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단순하게 종목도 하나씩은 제가 넣어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선물 차트를 보고 주식 공부를 하시면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주식은 여기서 매수를 해야 수익 수익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선물 구조는 뭐예요. 여기서 매도 양방향 매매이기 때문에 나는 하락으로 배팅을 할 거야 투자를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투자를 하시는 하지만 선물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선물의 이론적인 베이스는 어느 정도 아셔야 왜 갑자기 코스피 지수가 어느 날 3000포인트 밑으로 막 우하향을 하는데 기아차 혼자 나 홀로 33,000원 33,000원 찍었던 거 보신 거 있었죠. 그게 바로 개별 주식이라는 겁니다. 개별 선물 주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무리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데일리아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아무리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놓고 설명을 해도 선물 선물 차트를요 단 한 분도 설명을 해주신 분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이해력을 가지고 하셔야 바로 주식 특히 왜 개별 주식 선물 주식을 아셔야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방어적인 모습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나스닥 선물 차트를 놓고 지지선 저항선 추세지표 M자 W자냐 이거 패턴을 N자 파동이냐 헤드앤솔더냐라는 차트를 가지고 이제는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를 정확히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동평균선의 캔들 주가의 이해를 하실 때 이동평균선은 뭐다 후행성이다 단 후행성이지만 주가가 기업 실적이 양호해서 어떻게 된다 선반영이 될 때도 있다 꼭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는 일봉을 먼저 보시고 주봉 보시고 월봉 분봉과 택차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타 나는 스케퍼가 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분봉과 꼭 티차트를 꼭 보시되 분봉에서는 1분 3분 10분봉과 30분봉까지는 꼭 보시고 티차트를 보실 분들은 60틱차트와 120차트를 놓으시고 보시면 오히려 우기투 같은 거 단계매매에서는 지금보다 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럴 때도 5일 이동평균선이 기준이 된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주가의 흐름으로 이동평균선은 항상 중심 가격대가 있다 그 자리가 뭐다 지지선이 될 수 있고 저항이 될 수 있다 꼭 이 자리까지도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이동평균선의 이런 내용적인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4개월 동안 시청자분들과 저는 13강 이 강의를 통해서 이동평균선 지지선 저항성 추세 패턴들을 다 종목 찾는 법까지 이제 정리를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해외 선물 전문가까지 가기 위해서 시청자분들께 해외 선물의 특징 국내 선물의 특징들을 차트와 기본적인 설명을 놓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항상 저랑 함께 노란톡방에 오셔서 상담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그 종목도 함께 같이 조밀조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차트 한번 꼭 잘 보시고요 또 이제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또 주말 좀 편히 우리 가족분들과 그 주식 계좌에 상관없이 좀 나름 편하게 좀 해주시고요 특히 종목을 찾으실 때 HTS를 주말에 꼭 한두 시간만 꼭 봐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유익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말씀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신 증권 차트를 좀 제가 좀 잘 봐요 HTS가 근데 이제 뭐 어떤 차트가 좋다 어디 증권사 차트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사실 들을 수 없겠지만 본인한테 맞는 증권사 HTS를 꼭 찾아서 거기에 맞는 설정법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제가 노란톡방에 설정하는 방법들을 제가 찾아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그동안 4개월 했던 학습 내용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 다음 주부터는 해외 선물 국내 선물 공부를 총괄적으로 하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좀 편히 보내시고요 한 주 고생하십니다 저는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대전 내려갈 테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더 좋은 학습 방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